생활 습관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1, 2조 고쳐서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거 모르느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두 달은 어떻게 하겠는데 재정이 부담이 돼서나 못하겠다 그걸 누구한테 탓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PPFR 회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People praying for full recovery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회원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잠깐 좋아졌다 재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치가 되는 사람들 어느 한 사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한 무리가 그렇게만 하면 다 좋아지더라 그러면 의학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저는 마음속에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뛰었는데 PPFR 회원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됐어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몇 개의 건물을 이렇게 준비한 건 욕심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건물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베트라파 참 힘든 시절이지만 철거가 다 완료되고 설악동 한 복판이 펑하니 아주 예쁘게 정리가 됐죠 이제 이곳에 치유의 집 베트라파가 한 194세대 규모로 건축이 될 텐데 그때까지도 기다리기 어렵다고 하는 급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건물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저쪽에 백퇴된 힐링센터 건물이 이쪽 건물보다도 치유를 위해서는 옛날에 있어 본 분은 알지만 훨씬 좋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기도 하고 바로 뒷마당이 금강송 숲이 있고 바로 피골계구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곳에 특별히 실비보험도 될 수 있는 병원을 또 의원을 차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또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 건물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PPFR 회원을 위한 집으로 구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 특별히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그냥 아무나 예쁘다고 할인을 해주면 나머지 전체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증금을 1억 원을 내면은 계약기간이 2년 정도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불해야 되는 프로그램비의 반절만 내는 160만 원 정도면은 뭐 그 정도 질병을 가지고 원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숙박은 저쪽 힐링센터를 우리가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팎으로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백퇴된 강의 식사 오토파지 식사 비타민D 생성 치료 그래핀 고열 치료 온셀 고주파 치료 뜸 치료 금광송 피톤치드 치료 피골 음리온 치료 맨발 걷기 실리카 온천수 치료 상담 치료 이런 아주 풀코스의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겠고 또 특혜는 비용이 이렇게 현저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어질 배틀아파 입주 우선권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효소를 좀 부담없이 또 먹을 필요가 있어서 이 회원들한테는 30% 대리점 할인 가격으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회원들을 뭐 무한대로 우리가 또 모집을 할 수는 없고 몇 사람들을 뽑아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몇 계절 또 이렇게 잊지는 못하지만 야 이거 해보니까 이 효소를 계속 먹어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계속 건의들이 있어서 제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할 수 있기 위해서 백퇴된 코디네이터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자격은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 1개원 이상 참가해서 백퇴된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환경 때문에 여기 와서 1, 2년 있기는 어렵지만 나는 집에서라도 요대로 꼭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좀 준비하면서 내가 배워서 옆에 누군가한테 요걸 지도해주면서 이 사람도 치료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백퇴된 효소를 30% 대리점 가격으로 우리 오랫동안 계획했던 겁니다 공급을 하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가는 지켜가면서 누구한텐가 공급해주면서 효소장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대로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건 명연현상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지도해주고 조력해주면서 그분들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퇴된 원격 평생교육원도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도 좋아지고 누군가를 좋아지게 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백퇴된 유튜브가 없으면 효소장사에 지나지 않을 텐데 백퇴된 유튜브에 1400개 이상의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백퇴된은 혼자 마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생각한 게 아니고 백퇴된 원격 평생교육원까지 또 백퇴된 신문까지 인터넷 신문까지 지금 다 창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다 되기 전에는 오픈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다 준비가 끝나서 드디어 이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할 시점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4주 프로그램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도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꼭 완치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델이 되어서 누군가를 꼭 살릴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앞으로 여생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기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때 가입 원서를 좀 드리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이렇게 양성하고 그리고 또 정말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백투레덴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